오늘 주시는 말씀, 다니엘에서 7장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또 보니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의 이 사이에는 새 갈비뼈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그 후에 내가 또 본 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내가 밤 환상 가운데에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쇠로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숴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열 뿔이 있더라.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내가 보니 왕자가 노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귀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놓였더라. 그때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안바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그 남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됨에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여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내 머릿속에 환상이 나를 번민하게 한지라. 내가 그 곁에 모셔선 자들 중 하나에게 나아가서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음해 그가 내게 말하여 그 일의 해석을 알려주며 이르되 그 내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이에 내가 넷째 짐승에 관하여 확실히 알고자 하였으니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더라. 그 이는 쇠여 그 발톱은 노시니 먹고 부서트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또 그것의 머리에는 열 뿔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며 세 뿔이 그 앞에서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을 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그의 동료보다 커 보이더라. 내가 본 적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안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르며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모 신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다른 나라들과는 달라서 온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트릴 것이며 그 열 뿔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열 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세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바되어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지내리라.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나라와 권세와 온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바드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에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그 말이 이에 그친지라 나 다니엘은 중심에 번민하였으며 내 얼굴빛이 변하였으나 내가 이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다니엘서 말씀이 반이 지났습니다. 다니엘서 말씀은 전체가 12장인데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1장에서 6장까지는 지금까지 우리가 어제까지 살펴보았던 것은 눈에 보이는 현상과 실제 이야기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익숙한 이야기들을 많이 들으셨죠. 그런데 7장에서 12장까지 오늘부터 보게 될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미래의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7장부터는요. 완전히 분위기가 바뀌게 됩니다. 그러나 이 책 전체를 관통하는 메시지는 핵심 메시지는 하나입니다. 단순히 기도하면 풀무웃불에서 건짐을 받고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는다. 이런 뜻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하나님이 통치자이시며 이 땅에 인간이 세운 모든 제국과 나라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왕이다. 이것이 이 책 전체의 주제인 것이죠. 1장에서 6장까지는 인간의 이야기라는 맥락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한 것이라면 오늘부터 7장에서 12장까지의 메시지는 꿈과 환상이라는 맥락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 바벨론 벨사살왕 원년에 다니엘의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했다고 말합니다. 이 시대는 다시 5장으로 돌아갑니다. 5장에서 죽음을 당했던 그 벨사살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벨사살왕은 페르시아 고레스에 의해서 바벨론이 망하기 전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었습니다. 그때의 다니엘의 꿈과 환상을 본 것이죠. 2절 말씀에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의 내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말씀을 보시면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제가 대략적인 설명을 드릴 텐데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다니엘은 내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바다로 휘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늘의 내 바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뜻하는 것이고 내 방향으로 불었다는 것은 모든 곳에 그 심판이 임한다는 의미입니다. 바람이 바다로 몰려왔습니다. 그때 바다는 출렁입니다. 이스라엘 문학에서 바다라는 것은 죽음을 상징하고 혼동과 통제할 수 없는 악을 상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바다가 출렁이었다는 것은 이 땅의 세상 나라들이 혼란 가운데 출렁이고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그때의 그곳에서 내 짐승이 나옵니다. 이는 각기 내 왕국을 뜻하는 것이죠. 다니엘서 2장 말씀에서는 너버갓나살의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신상을 보여주셨죠. 그 신상의 재료에 따라서 부위에 따라서 각 내 나라를 보여주셨다면 다니엘에게는 짐승으로 보여주시는 것이죠. 4절 말씀부터 이 내 짐승에 대한 이야기들이 시작됩니다. 첫 번째 짐승은요. 4절 말씀. 사자와 같다. 그런데 독수리에 날개가 있었고 그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바벨론의 너버갓나살 왕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자에는 내 날개가 있었는데 날개가 있었는데 그 날개가 뽑혔다라고 말해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너버갓나살 왕이 7년 동안 미쳐서 광야에 쫓겨났던 것 그리고 나중에 사람의 마음을 받았다라고 말하는데 다시 정신이 온전화해져서 복귀해서 하나님 앞에 회귀했던 그 내용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5절 말씀입니다. 두 번째 짐승은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다라고 말합니다. 곰이 있는데 한쪽 몸을 들었다는 거예요. 균형이 맞지 않는다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메대와 바사를 이야기합니다. 메대와 바사는 서로 주도권이 엎치락뒤치락합니다. 처음에는 메대가 주도권을 잡았으나 나중에는 바사가 모든 건세를 지게 되거든요. 힘의 균형이 다른 곰을 보시는 거죠. 그런데 그 곰은 그 입 사이에 새 갈비떼를 물고 있습니다. 이것은 새 제국을 정복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 새 제국은 각각 에구, 바벨론, 리디아를 말합니다. 그 곰이 많은 고기를 먹었다는 것은 이 메대 페르시아 제국이 모든 나라를 다 먹었다. 정복했다.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죠. 세 번째 짐승은요. 표범입니다. 6절 말씀해 보시면 또 다른 짐승 곧 표범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어서 권세를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세 번째 짐승 이 표범은 페르시아를 정복한 그리스의 알렉산더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을 말합니다. 그 등에는 날개 넷과 머리 넷이 있었다라고 말하는데요. 이 알렉산더 대왕은 아주 짧게 통치를 합니다. 약 12년 동안 통치가 끝나고 이후에 그가 죽고 난 이후에 네 개의 왕국으로 부하들이 지역을 나눠서 갖게 됩니다. 이 네 날개는 바로 그 네 왕국을 얘기하는 것이죠. 문제는 네 번째 짐승입니다. 네 번째 짐승은 7절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밤 한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훨씬 더 무섭고 놀라우며 매우 강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로마 제국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자신이 알고 있는 짐승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한 짐승을 봅니다. 이름을 알 수 없는 형체를 가진 짐승인 거예요. 지금까지 보셨던 이 네 왕국은 바벨론 그리고 그 바벨론에 이어서 메데바사 그리고 헬라, 로마 이 네 제국이 이어질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환상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니라 이 네 번째 짐승에는 열 뿔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8절 말씀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그 네 번째 짐승에는 열 뿔들이 있었다는 것은 그 로마를 이어 열 왕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열 뿔들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작은 뿔이 하나가 튀어나와서 그 작은 뿔이 열 뿔들 중에서 세 뿔들을 뽑아버립니다. 그런데 그 작은 뿔을 자세히 더 보니까 그곳에서는 사람의 눈이 있고 그리고 입을 가지고 있으며 그 입으로 거만하게 떠들고 있다는 거예요. 이 작은 뿔은 로마에서 나온 이 작은 뿔은 적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대체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물론 이 해석이 역사적으로 대체적인 학자들의 해석이지만 정확하게 맞다라고는 하기는 어렵습니다. 머리가 아프시죠? 이야기가 어려우시죠? 이렇게 대체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사실 너무 해석이 많고 다양합니다. 그런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것과 같은 비슷한 짓을 하는 국가와 사람들이 역사 속에서는 계속 등장하기 때문에 도무지 이것이 무슨 나라를 누구를 이야기하는지를 알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계속 그런 경향을 가진 나라와 사람들이 등장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기억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적 그리스도와 같은 교만한 경향성을 가진 국가, 인류 역사 가운데서 지금까지도 그리고 이후에도 계속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아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다니엘은 완전히 또 다른 장면을 봅니다. 여러분, 마치 이게 두 화면을 듀얼로 이렇게 동시에 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이 내 짐승의 화면을 보았다면 이제는 완전히 다른 장면이 펼쳐지는 한 화면을 보기 시작합니다. 구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귀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자는 불꽃이요. 그의 바위는 타오르는 불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위에서 환상 가운데 완전히 다른 한 장면을 보는데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지혜가 있고 순결하시며 불꽃 보자에 앉아 계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아래는 사납게 날뛰는 그 짐승들의 세계가 펼쳐지고 있고 그리고 위에는 지금 하늘의 세계가 펼쳐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10절에 보시면요.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가 있는데 천천히 그 앞에서 모셔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푼다. 그리고 책들이 그 앞에 펼쳐 놓여져 있더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책을 펴놓고 짐승의 세계를 보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마치 재판장에서 재판을 하는 재판관처럼 보자에 앉아 계신 분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기록들을 보시면서 책들에 적힌 기록들을 보시면서 심판하시고 그리고 즉각 실행하십니다. 자신이 우주에서 최고의 것처럼 떠들어대던 이 작은 뿔 이 작은 뿔이 달린 네 번째 짐승이요. 이 심판을 통하여서 완전히 죽임을 당하고 불에 의해서 소멸해버립니다. 나머지 세 짐승들은 권세는 빼앗기지만 잠시 더 살게 그대로 두십니다. 메시아가 오기 전까지 이러한 나라들이 계속될 것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다니엘은 특별히 네 번째 짐승 완전히 심판받아서 멸망할 것 같은 이 네 번째 짐승에서 더 알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묻습니다. 그리고 넷째 짐승에 대해서 그 설명을 들어요. 25절에 보시면요.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바되어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지난다. 정확히 누가 적그리스도다 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역사 속에서 이 작은 뿔 이 적그리스도와 같은 자가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또한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법을 계속해서 고치고자 시도할 것이라는 거예요. 적그리스도는 예수님의 임재의 때를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적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두려워하여 고치고자 하는 시도를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요. 이 적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고통당하지만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있는데 반드시 하나님은 친히 정해주신 그 한계의 때에 친히 정해주신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셔서 그 고통을 끝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지난 후에 그 고통이 끝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한때, 두때, 반때가 해석들이 많습니다. 대체적으로 3년 반 정도를 이야기합니다. 이 3년 반의 시간은, 42개월의 시간은 요한계시록 13장 5절에 보시면 짐승이 3년 6개월 동안 통치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짐승은 신성모독죄를 짓고 입으로 거만하게 떠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것을 며칠이다, 몇 년이다 라고 해석하는 것은 크게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다만 반드시 그날이 끝나게 될 것이다. 그 짐승의 때가, 그 짐승의 통치가 끝나게 될 것이다. 이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끝나게 될까? 자, 이제 다시 위쪽 화면으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다니엘은 보좌의 세계 안에 있으면서 매우 놀라운 장면을 보기 시작합니다. 13절, 14절 말씀이에요.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었습니다. 환상 중에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던 이 앞으로 갑니다. 14절에 보시면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받으십니다. 그 인자가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여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래에는 여러분 귀에 거슬리는 짐승들의 소리가 계속되는 중에서 다니엘을 눈을 멀게 할 정도로 너무나 희고 불타오르는 듯 광채가 퍼져 나오는 그런 하나님의 보좌를 보게 되는데 그 가운데 한 인자를 보게 될 것이다. 이 인자는 하나님처럼 다스릴 수 있는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받게 될 것이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에게 예배받으시기에 합당한 자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인자가 누구실까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신약에서도 예수님은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신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이 인자가 영원한 나라를 세울 것인데 이 땅의 믿음을 지키는 모든 성도들이 중요한 것은 모든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는 그 성도들이 그 나라에서 영원히 그 인자와 함께 누리며 살게 될 것이다. 18절의 말씀에 아주 중요한 핵심 구절이 나옵니다. 지극히 높으시니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 구절입니다. 전 성경의 주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성도들이 나라를 얻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나라는 영원할 것이라는 겁니다. 22절 말씀에는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와서 지극히 높으시니의 성도를 위하여 원안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성도들이 흘리던 그 눈물은 끝이 나고 반드시 영원한 나라를 얻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게시록 20장 6절에는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 땅 가운데서는 싸워야 할 몫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미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그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될 것이에요. 그러나 성도들은 그 이미와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 이 중간에서 적그리스도와 함께 싸워야 할 사명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그 싸움을 싸우도록 모이게 하신 공동체가 있는데 그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하도록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의 권세를 따라서 하나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싸우도록 하는 공동체를 하나님이 허락하셨는데 그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이 땅의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그 권세로 이 땅 가운데서 싸워야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때와 법을 바꾸려는 시도를 끊임없이 할 때 우리가 하나를 하나가 되어서 올바른 목소리를 내야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성도들의 아름다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오늘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하는 것이에요. 성경의 진리를 불법으로 만드는 일에 목소리를 계속해서 내야 되지만 사람들은 오히려 그 소리에 비웃습니다. 교회 안에 불법이 성행하고 거룩함을 지키지 못하여 음란으로 죄를 짓고 사랑은 식어지고 돈으로 치장하여 교회가 돈으로 치장하여 교회가 성장 위주를 달려가고 있는데 어떻게 사회의 정의를 외칠 것이며 어떻게 성경의 진리를 외칠 수 있을 것인가 사람들의 귀에는요 이 교회의 소리는 울리는 꽹과리가 됐습니다. 여러분 성전에서 상을 엎으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주셔서 죽으셨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사랑은 없고 진리만을 외치는 것이 얼마나 헛된 소리입니까? 성도들의 아름다움을 회복하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가 일어나야 하는 것이에요. 회개의 물결이 일어나고 성령의 역사가 다시 충만하게 일어나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올 때까지 그 싸움을 마땅히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7절 나라와 권세와 온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 거룩한 백성에게 부친 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모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합시다. 다니엘이 하나님의 주신 뜻과 그 꿈과 환상을 보았을 때 그는 너무나 크게 번민하고 근심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말을 마음에 간직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담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22절 말씀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와서 지극히 높으시니의 성도들을 위하여서 원안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주님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대적하여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하는 악한 시도들이 모두 무산되게 하시고 세상에 주님의 이름을 믿는 것으로 인하여 박해받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까지 말씀의 진리를 지키며 살도록 고통과 고난 가운데서도 견딜 힘을 이길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이름 부르시고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주님 주님 그때가 되어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더불어 누리며 아버지 살아갈 그 천국의 소망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떤 고난과 환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아버지 담대하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 가운데 성도들의 아름다움이 회복되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십자가 능력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의 적 그리스도의 모든 아버지 공격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법을 고치고자 하는 악한 시도들이 모두 무산되게 하시고 아버지 악한 용의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끊어지게 하시고 세상의 주의 이름을 믿는 것으로 인하여서 박해받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까지 말씀을 지키며 살도록 하나님 그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환란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주님의 나라 소망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8절 말씀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아멘 이 땅의 교회가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소서 교회마다 회개의 물결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여 주셔서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나라 공동체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며 살게 하소서 이 땅의 교회를 위하여 주님 이름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님 이 땅의 교회를 빛는 이 여기에서서 하나님이 피로 따지 하나님의 그 피값으로 사지는 교회가 하나님의 몸 된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 허락하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싸움을 마땅히 싸워 이길 수 있는 신과 당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기도로 주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하여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나 마땅히 아버지 하나님 일어나게 되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의 아름다움을 회복하게 하소서 성도들 간에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주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아버지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견만하게 흘러가게 하시고 온 땅 가운데 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와 아버지 그 나라의 영광이 해풍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견만하게 흘러가게 하시고